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유지스의 하이퍼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 가는 날입니다. 터미널에 와있구요. 시간이 좀 넘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의 2박 3일 함께 할 짐 그리고 가방. 가방 귀엽죠? 가방 귀엽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늦게 멘토니 자리가 여기. 여기는 뒷자리. 이렇게 여기는 거탐도 없어요 잠에서 가려고 준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보여 6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7시에 나갈 거라 사이에 아침을 먹어줄게요 지금 다이어트 중요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아침은 샐러드를 먹을게요 이거 뭐였지? 이거 과카몰리 치킨 샐러드 이거 먹고 좀만 더 앉아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왔고 이제 입덜 CEO 소정이를 만나러 현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는 현신역에 기차를 타고 소정이를 기다리기 위해 스타벅스를 가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둘 중에 오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음료는 직접 회장마저 받았고 콜드브로우 크림식 시럽 크림식 시럽은 산찜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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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아 빨리 와 Until 소정은 저를 소정이가 스타벅스로 온 줄 알았는데 또 스relax 일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따 빠르게 기차를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정이랑 만났어요 제가 조금 늦어서 조금 늦어서 열차를 바로 타버렸네요 고양이가 맛있는 거 깎아도 가지 않네 여기 3시간 동안 뒤지게 자야겠다 여기다 세워넣을 쓰겠습니다 먹어도 돼 음식 휴식할 때는 마이크 타세요 냅다 맛있는 거 올라버리기 냅다 맛있는 거 올라버리기 우리 회사는 생생력을 가지고 계신 신선권을 포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개검사 근로자 구호주치가 수행되었습니다 고개검사 근로자 구호주치가 수행되었습니다 고개검사 근로자에 대한 출범 로암 고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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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고개검사 고개검사 이거 보니까 어디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영상도? 소정이가 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자식아 15분 남았는데 죽겠어요. 그러고. 열심히 오고 가고. 이거 읽으시려고? 고객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3명까지 가는 고속 열차입니다. 저희 승부는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점심을 다하겠습니다. 귀가 너무 간지러워. 예쁘다. 어머. 어머. 피 났잖아. 어쩔 거. 케이스. 응? 케이스? 당연히. 케이스 먹혔어? 케이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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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큼 프리디 섹시 갤. 그럼 자야겠어요. 밤을 새가지고. 오 마이 갓. 이리 와. 이준 제거. 그치? phy. votes. 이번엔.. 이준 제거. 밀들어. 그치. 저게. 뭐요? 영상을 몇 배속을 하시는거에요? 뭐라고요? 영상을 몇 배속을 하고 오시는거에요? 죄송합니다. 1.75요. 너무 빠른.. 깜짝 놀라셨어. 볼게 많아요? 역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네요. 당근 먹을게요. 열심히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먹어주세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가죠? 우리 돼지 소정이. 소정아. 이게 빵이라는 거야. 돼지 소정아. 야 조용히 해. 맛있다. 에그 맛있네. 동글넣떡. 처음 듣기에도 맛있게 생겼어. 공갈빵 진짜 맛이야. 나 공갈빵 진짜 깜짝 좋아해. 응? 뭐지지? 아 근데 지금 빵이 별로 안 땡긴다니까? 응. 그럼 집 갈 때 많이 먹고 싶은데. 부산역에 도착했고. 옆에서. 다 돼지껍 물렀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윤소정씨.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윤소정씨. 그냥 덩킨 도너츠가 예뻐요. 등킨 도너츠. 자꾸 앞머리가 눈을 찔러서. 눈이 너무 아파요. 이타이. 이타이. 소정이가 빨리 밥을 먹어야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소정이가 다. 다 먹어야. 8분 뒤에. 아 그래? 가면서 먹겠대요. 부산역 앞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필수잖아 필수. 내가 왜 먹었을까 후회하기 시작할 때. 후회? 어디로 나가야 되니? 뭐. 그것도 안 찾아보고 뭐하는 거야? 야. 내가 어디 갈지 다 찾아. 뭐 이런 거 너가 찾아야 돼. 알아들어? 하. 매니저가 얘를 똑바로 안 해서.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예전마다? 내가 너 그러라고 고용한 거야? 나. 일하라고. 나 안 해. 나 너 일 안 하면은 돈 안 줘. 나 안 와. 헉. 어묵집 있네? 어. 사람 디박 많다. 나 오늘 진짜 개건눈다. 나 내일 시작은 운동인데. 진짜 운동인데. 나도 근데 내일 뛸 거야. 근데 추측에 찌들뿐으로 배실을 많이 걸려. 운동이 안 돼. 어? 알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 발언. 시현이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맛있겠다. 나 이상한 걸. 너 할 수 있겠니? 어? 나 아까 포획에 크리스톡을 타버린 거야. 내일은 한 달을 주면, 1년을 주면 할 수 있겠어? 가이셔.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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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기 걸린 일이 없지. 내 주변에 있으면. 2도 정도 뜨겁기 때문에. 아. 덥다. 더워. 얘 끊어졌어. 이거 좀 들어줘. 멍청약이 누가 종이 가방을 들고 와? 어 셀카였구나. 어. 너 얼굴. 난 너무 귀여워.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착해. 난 너무 귀여워. 수현이한테 꼭 넣어달라고 할게. 난 너무 귀여워. 어? 야야야야. 보인다. 우와. 부산이에요. 잠시만. 여기 부산이 보이거든요. 어디가? 일로 와봐. 여기가 센터요. 개웃기네. 우리 약간 그거 하잖아. 등산음악. 이쪽이 센터요. 부산. 야. 키가 작잖아. 뒤로가 소정아. 뒤로가. 어. 나온다. 소정이. 네. 입거리 부산에. 왔습니다. 드디어 입거리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마침 찍어봐. 내가. 사진을 찍고. 오. 올게야. 어디까지 갔어? 그. 부산역 글씨가 안 나오는데요? 아. 광과 카메라. 우. 귀여워. 시현이. 시현이. 영상으로. 거기서 방방. 뛰어봐. 내 알파니? 내 알파니? 나와. 나 찍게. 들어봐. 나 잘 나오게 찍어봐. 찍어줄게. 사이에서 방지nie. 조용히 구두 먹을 수 있어. 에이저. 나 진짜 화가 날라 그래. 옥아. 홍 krym bro. 나 진짜 화가 날라 그래. 홍몬아. 허니. 마이. 마이. 하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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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버스 타러 가자 소정아 소정이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사진작가 윤소정이셔 아 바람아 그만 불어 이게 바람이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이동하는 거 알지? 알지 알지 그래서 내 쪽으로 자꾸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 쪽으로 자꾸 바람이 부는 거라고 바람이 따뜻한 데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게 내가 따뜻해서 내가 뜨거워서 우리 레크레이션 해야지 짐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구도 귀엽다 구름이 이쁘게 나오게 좀 해봐 구름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합성하면 돼 이거? 저거 미국 같은데? 저거 미국 같은데? 미국 빅토리 여기 밑에 여기 여기야 저기야 야 이 미친년아 밝아 야 이 미친년아 야 나한테 이래서 길받기면 안 된다니까 나 진짜 길치야 그니까 너가 지금 탔어야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탔어야지 나 촬영 중인 거 안 보이니? 조용히 해 야 핸드폰 좀 내놔 여기야 여기 여기 41번인데 저 여자의 척수를 뽑아먹겠어 지금 90초 남은 거 안 보이니? 어떻게 이러시나? 아 담고 올게 좋아 너만한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그저 바람 엄마도 나를 여기 붙이는 그런 사랑 나는 매타를 바라뿐 나는 매타를 바라뿐 나는 매타를 바라뿐 나는 매타를 바라뿐 소중한 그 배차 간격이 길면 안 좋은 거잖아 야 이 미친녀자야 짧으니까 괜찮아요 땅이라서 잘 모르는 거야 피부샵 막내 소정아 에이 퇴사해버려 너는 왜 지뢰 겁을 먹니? 몰라 몰라 버스 오든가 말든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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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거 몰라 애기 엄마가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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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ψ 예방 견따 혜 tox 챠기 독자 너무 안녕하세요 하이루 수정아 지현이 왜 남친이야? 감사합니다 너네 좀 알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늘 비장한데 나 신발 번도 오라고 딸 여기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하이루 아니 여기 있어 배드가 우와 오 마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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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셨어 신나셨어 아주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 에어포터 스팟이잖아 야 안 보이잖아 엉덩이가 어머 카드 리시쇼 난 푸딩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머리부끄리도 잘 나오지 그런가 어머 예쁘쇼 야 매니저 어이 아하고있는데 어? 이 정도 껴야겠다. 딱 맞지? 딱 맞다. 딱 맞다. 무슨 건 좋아해요? 부, 의, 신드, 신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유진쌤의 하이포예요. 저희는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몇 시야? 몇 시 이상이야? 지금 2시 4분. 여기 앞머리 다시 까면 윤소정. 완전 예쁘지 않아? 뭐야 왕관세트 예쁘네. 잘 나오는데? 신 거 아니야? 여기 빛이 좋다. 여기 채광이 되네. 일단 산 찍으려고 산 왕관세트입니다. 베이스 끝. 현모야 너도 화장 좀 해. 귀찮아. 뭐? 네? 피부만 해 피부만. 피부만? 응. 가져오긴 했는데. 가져왔으면 써야지. 그걸 왜 갖고 온 거야 안 쓸 거면. 짐이잖아 그냥. 짐이치? 짜증나. 짜증내죠? 우자이. 우자이? 우자이? 우자이 아니에요. 소이 잔쓰 잔쓰 잔쓰. 짐 빌어지라. 나만 골라. 너도 봐. 나만 탐댄데 안 봤어. 야 상균님 보고 운 사람 나랑 네 밖에 없는 것 같아. 소정아. 야 나 일하시는 분. 럭데 방문했는데. 아 그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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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어. 나 미치겠어. 쟤 지금 자기가 여돌이인 줄 알아. 야. 너무 잘해왔네. 아 개웃겨. 나 진짜 연예인 해야 된다니까. 여돌이야 뭐야. 야 여기 엄청 예쁘게 나와. 아 그래? 응. 화장실. 그 중국 모델이잖아. 양머령이야. реально 내 배 Hajime Allez. 야. 여태다가 다 자빠지네. 개iquapa. 저희 키 다 맞췄어요 이걸로. 각자 다 맞췄어요 이걸로. 이거대는 단체까지 안 каких에 compt una腥껏 있잖아요. 개입겨. 널른 우리가 첫사람 Elle 떠올라. Liam 원 Brotherzel 위로 나 께 Sun으로 썼네. 저희 오늘 다같이 떠꽂을 입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싸우자는 거야? 너 근데 네이비를 하지 않았어? 어? 그랬나? 너 떡고 네이비라 했는데 우리한테 후원증이었나보다 완전 블랙이셔! 이게 어딜 봐서 네이비 저희 이제 밥 먹으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뭐 먹을지 아세요? 순대국밥 먹... 아니 순대국밥이 아니냐? 오디오 졸라 겹쳐 고기국밥 먹을 거예요 어디 늑대가 있나본데? 닭 아니야? 닭? 어디 닭이 있으신가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근데 밥 먹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거 있는데요 제가 감안하고 드시고 졸귀탱 귀엽죠? 많이 낮춰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아이엠시디요 저 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름레이 여름레이 영진 여름레이 야 같이 못 찍어 뒤로 가야돼 야 소성아 너도 나와 하나 어 안 보여 옆으로 이쪽 어 좋아 하나 둘 셋 좋아요 맛보기 소욕입니다 여기 한번 맛을 봐 볼게요 네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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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콕딱 핫콕이 어디 있냐? 지금 맛있게 이거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바글바글 바글바글 사진을 안 찍었네 옆목원 특이예요 특별히 예쁘니까 특이해 특별히 예쁘니까 특이해 진짜 취해 야 우리 예절살 안 죽었는데? 저희 포카 가지고 왔고요 나 처음 찍어 나 이렇게 너 그것도 씌워왔어? 나 이거 또 씌워왔어 소정아 야 나도 그런 거 사와 생각했잖아 나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나 어떻게 내려야 돼? 이쪽에 너 나오게 살짝 안 내려 소정아 잠깐만 조금 내려 어 됐어 하나 둘 셋 짜잔 이거 고소콘치알 반갑다 근데 맛있는데 김치? 괜찮은데? 응 하트 단무셨어 근데 이렇게 뜨거울 것 같다 너무 무서워 하트 단무셨어 한 명이 두리치면 끊임없이 양쪽에서 먹어요 우린 일절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좋아 하트 단무셨어 아 이런 거 보는데? 응 간이 딱 좋아 동거지 다 먹었다니까요 응 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서울 사람 같았나? 근데 네가 아까 금깨라고 했는데? 응 맞아 나도 말하고 들켰어 어? 나 금깨라고 했네 그래 대답할 때 택시아저씨랑 얘기할 때 금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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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이래죠? 어 이식가져 분분인데 이식가져 매운걸 못먹는데 나한테는 너무 안성맞춤인 볶음김치라고 완전 썰어 국밥집이랑 회복수집 같네 처음으로 오는 부산여행 어때요 적기는? 멋있네요 저희는 지금 사진찍으로 갑니다 갑니다 요요요요요 강아지 있나봐 강아지 있나봐 강아지 있나봐 뒤토에요 뒤토 너무 갈아입어야되는데? 갈아입는가? 화장실가서 갈아입어야되데? 어 야 장갑 들어봐 근데 이게 장갑이 손목까지 안오고 여기까지 안오고 여기까지만 야 아 그게 얼굴 반복하네 나 올해? 나 올해? 아이고 왜 소정이만 좋아함 왜 소정이만 좋아함 오늘 이상하게 선택받았네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아니야 이거 나 나쁘지 않아 일단 눌러오자 일단 1번 일단 누를게 1번 네 잠시만 불 붙이고 어디갔어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이거 1번 됐어? 남기자 남기자 아니야 아유 귀엽다 이건 내가 없는 어 너무 소정이가 크게 나왔어 어? 어 괜찮은데? 일단 1번 돈줘 사진 기미마니 넘길게요 어 점프사진 좀 넘겨봐 점프사진 좀 넘겨봐 근데 얼굴이 잘 안보여서 점프사진은 겐소하자 어 겐소해야 될 것 같아 점프는 어 이거 되게 잘 찼다가 그니까 너 엄청 잘 찐다니까 비비의 나쁜 양 그냥 참치잖아 냉동참치 수빙수셔 이것도 아니거든 지금 2개 골랐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런건 될걸? 어 그런건 괜찮겠다 어 그런건 괜찮겠다 야 여보야 너 완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응 귀가 좀 보여야겠지? 아니 이거 왜 쓰고 찍냐고 흠흠 샘다 이러고 있는데 오 흠흠 아 가도 되나? 흠흠 흠흠 흠 어떡해 대박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너네 뭐해 미치겠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그래 그 표정을 내가 찍을 때 했어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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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흠 삐 야 사진이 나왔답니다 흠 흠 흠 음료 매니저 아까 모래cake rum 맘이 드는데?